0827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hsd 엔진의 테마는 lng선 lng, 액화천년가스, 조선기자 데이, 가, 있습니다. hsd 엔진, 은, 는 종합엔진 생산 전문 업체로 선박엔진 사업 및 디젤발전 사업, 부품판매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중임 세계 2위의 저속엔진 시장점유율, 평균 20%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세계 엔진 업체가 전세계 엔진의 평균 50% 이상을 생산함 국제해사기구, 이모, 유해가스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디젤 엔진의 개발 및 고효율 선박기자대 개발 추진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선박용 엔진, 육상용 발전 엔진 및 원자력 비상발전기 등의 생산 슬래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pef인 소시오스웰투시 컨소시엄의 매각됨에 따라 두산그룹에서 제외됨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선박엔진 사업과 디젤발전 사업으로 구분되며, 시장 플랜트 기자재 사업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임 대시 세계 저속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로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세계 엔진 업체가 전세계 엔진의 평균 50% 이상을 생산하여 선박에 탑재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경 영업 확대 및 유상서비스 강화 등에 따른 부품 판매 증가에도 선박용 저속 엔진의 수요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법인 세환급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기 수주 부진에 따른 조선 건조량 감소 등으로 외형 회복은 제한적이나, 친환경 선박 관련 듀얼 엔진의 발주 비중 확대로 수익성은 개선될 듯. 2022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hsd 엔진의 시가 총액은 6,07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hsd 엔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08위입니다. hsd 엔진의 상장 주식수는 7,154만 3,900아흔 내 주입니다. hsd 엔진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hsd 엔진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3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0.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8.9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7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2.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98원이고 추정 eps는-270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3.82배, 2,2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33이며 목표주가는 1만2,89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218억원, 200억원,-39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414억원, 60억원,-397억원입니다. hsd엔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0번지 50%이고 유보율은 295.68%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3.68이며 전일 대비해서 5.73-0.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1.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5-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sd엔진의 2022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4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39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hsd엔진의 종가는 8,490원이며 주가가 hsd엔진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sd엔진의 종가는 8,490원이며 주가가 hsd엔진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hsd엔진은 거래량 88만 9,553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56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15만 6,110주, 키움증권에서 12만 2,95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0만 1,747주, 한국증권에서 7만 6,901은주, 삼성에서 6만 5,18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12만 9,2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만 1,465주, 키움증권에서 10만 9,801도주, 한국증권에서 9만 8,409주, 제이피모간에서 6만 7,9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2만 6,5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1만 5,18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엘렌지선 관련